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이번에 색소폰학교에서 새롭게 출간된 미스터트롯 색소폰 개명학부집 30곡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개명학부집 50곡집 30곡집에 이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30곡집 악부집입니다 이번에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대박이 터진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주된 아주 유명한 노래들로만 30곡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0곡에다가 한 곡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31곡인데요 그 마지막 한 곡은 보랏빛 엽서라는 곡입니다 그 곡은 따로 악보가 한 장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이 악보에 대한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악보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는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자 악보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명학부집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요 악보에 아무 표시가 없는 이런 악보는 1옥타브라는 표시고요 악보에 네모 모양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2옥타브 악보에 동그라미 모양이 적혀져 있으면 3옥타브다라는 것을 악보에 다 일일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 30곡입니다 진또배기, 막걸리 한 잔, 보릿고개, 바램, 돌리도, 울긴 왜 울어, 사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태클을 걸지마,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항구의 남자, 천상재회, 꽃을 든 남자, 역전인생, 나는 남자다, 바람남, 여백, 찐이야, 딱풀, 두 주먹, 남자라는 이유로, 잃어버린 정, 고맙소, 누가 울어,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신나다, 18세 순위, 배신자, 보약 같은 친구, 나무꾼, 희망가 여기다가 한 곡 더 추가해서 보랏빛 엽서까지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보는요 개명악보와 일반악보가 함께 같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악보, 진또배기의 일반악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진또배기의 개명악보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네모칸이 찾아있는 부분은 2옥타브, 안 찾아있는 부분은 1옥타브로 연주를 해주셔서 이렇게 악보를 최대한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악보 보는데 어렵지 않게 최대한 악보를 크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개명악보집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주소와 성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개명악보집 30곡집을 주문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는데요 교재 금액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이고요 배송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개명악보집 30곡집 외에 50곡, 30곡집 여러분들께서 함께 구매하시면 또 제가 또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함께 주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즐거운 색소폰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트롯 개명악보집 30곡집 구경 및 설명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실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